이슈뉴스 라디오쇼 박명수 남자들 비상금 숨기는 곳 똑같아 겨울 외투오어 자동차 시트 아래 헤럴드 팜는 김지혜 기자 박명수 사진는 민선유 기자 박명수가 비상금 장소에 얽힌 에피소드를 풀어놨다. 17일 방송된 굴품 박명수의 라디오쇼 에는 dj 박명수가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8. 이날 캐리어 속에서 동생의 비상금 을 찾아냈다는 한 청취자의 사연에 박명수는 남자들이 비상금을 숨겨도 꼭 똑같이 숨기는 곳이 있다. 18. 겨울 외투안 아니면 자동차 시트 및 등등 맨날 똑같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18. 또 다른 청취자가 총각 때 외로움과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의 외로움 사뭇 다른 것 같다는 사연을 전하자 박명수는 결혼하고 나서의 외로움은 그리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18. 이어 박명수는 결혼을 하면 아내와 와이프와 며칠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지 않나? 19. 중요한 건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집이 있다는 거다. 19. 그게 행복한 것 같다. 고 답의 훈훈함을 자아냈다. 19. topnews 골뱅이 heraldcyp.com 카피라이츠 헤럴드 팝